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윤석열한텐 기싸움 패배, 안채수는 제3지대, 꼬이는 이준석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여러모로 이준석 대표가 관심 갖고 있던 사안들이 대부분 다 패배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토록 반발하고 거부를 하던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이준석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고 펜코에서는 이준석 대표, 엠팍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이들을 응원하면서 서로 많은 비판과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 예전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당내 분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고 이준석 대표는 좀 빠져라, 객관성 좀 가져라 이런 반응들이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곧 정리된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토론회 두 번이면 윤석열 난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보도 하나랑 또 다른 하나는 원희룡 전 제수지사가 최근 이준석 대표와 대화한 내용이라면서 윤석열은 금방 정리된다. 이런 얘기가 보도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 더군다나 야권 지지율 1위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다 못해 그걸 넘어서 토론회 두 번이면 정리된다던가 다른 경쟁후보인 원희룡 전 지사한테 금방 정리될 거다. 이런 얘기라는 건 사실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실제로 드러난 만큼 월권행이다. 대통령 후보들의 경선 과정을 공정성을 침해하는 거다. 결국에 이렇게 가게 되면 지지자들이 완벽하게 일치 단결해서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을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가 계속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고 어필하고 있고요. 결국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본분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준석 대표가 초래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걸 공개 인터뷰를 한 거고요. 원희룡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문제제기를 할 거고 경준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원희룡 전 지사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곧 정리된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고요. 자아 도치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본인도 이준석 대표를 좋게 봤고 짐이 무거워서 어려움이 많겠다 생각을 했는데 몇 번 얘기 나누고 주변 돌아가는 걸 보고 겪으면 겪을수록 이준석 대표가 자아 도치 상태에 빠져서 아무 얘기도 귀담아 듣는 게 없고 그저 말꼬리 잡고 반박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본인하고도 이렇게 대화할 정도면 윤석열, 안철수 이런 사람들하고는 오죽했을까? 이런 감을 잡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에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씨를 향해 토론이 겁나면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선 기본적으로 대통령 될 인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의원이 인성 얘기를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윤석열, 최지영 등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이준석 대표를 감싸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준석 대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런다기보다는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여야 안팎에서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희룡 전 지사는 윤석열을 죽이면 반사이익이 본인한테 돌아온다고 보는 거기에 이건 비겁한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해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얽히고 설키고 서로 물고 뜯고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도 여기서 떳떳하진 못한 상황이죠. 정책과 비전과 소신과 철학과 가치와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른 마당에 여든야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계속해서 탈정치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역설적으로 이러니까 저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정치 무관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한테 쌍욕을 해서 논란에 휩싸였던 김서연씨가 우리 준석이 우쭈쭈하다 이 사태 벌어졌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참고로 달님 영창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롱 등 희한한 현수막을 내걸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긴 한데 최근 이준석 대표를 연일 저격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여러 논란에 휩싸이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게 하나둘씩 쌓여오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조차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따릉이 탄다고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고 알리고 그랬던 점들과 비교해봤을 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할 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권교체를 못하면 지도부 후보 모두 대역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흘러간다면 국민의힘 내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공정하지 못하다 유승민 후보를 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상황에 앞으로 뭘 하더라도 의심의 꼬리가 끝이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토론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한시름 놓았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특히 1932년 12월 19일 윤봉길 의사의 발언이라고 저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 또한 잘못된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유언시를 작성한 일자는 1932년 4월 27일 즉 홍커우 공원 의결 이틀 전이라는 건데요. 윤석열 측이 저렇게 포스팅한 12월 19일은 순국일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 자체도 전혀 엉뚱한 맥락을 가져온 거죠. 한마디로 윤석열 캠프에서 표기한 12월 19일은 윤봉길 의사가 순국하신 날이고요. 이런 기본적 팩트 또한 계속해서 틀리고 있는데 오해다 정치적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니까 보수에서도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토론회 나오면 토론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이런 와중에 호남 15개 단체가 윤석열을 지지 선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작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싸늘하게만 합니다. 지금 장난하나 기레기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요. 그냥 인터넷 카페 만든 단체 아니냐?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나 호남의 보수 세력들 아니겠냐? 윤석열한테 대놓고 줄선 걸 두고 이걸 보도하는 건 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박근의 사면 반대가 과반을 훌쩍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명박 사면 반대는 60.7% 박근혜 사면 반대는 56.8%나 됩니다.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특히 이들을 제대로 처벌한 역사를 남겨놓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게 쌓아온 가치마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다. 국민과 나라를 완전히 무시한 사람들이다.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면에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